근데 진짜 이걸 발 쫑해졌어, 이거. 머랭 자체가 거품이 쌓여가지고 쫑쫑득해진다. 머랭. 네,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달고나 카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네. 준비물은.. 캐누. 대나무 헬리코터. 됐어! 헬리콥터! 설탕, 우유, 관중 아 관중 해설, 해설위원이십니까? 네 제가 해설하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카누 3봉, 그리고 물 3스푼, 그리고 설탕 3스푼 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해설합니다 카누 이걸 터야 되는데 안 잘랐습니까? 규빈이 형 콧대로 한번 잘라볼게요 네 잘랐어요 아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문 보여주는 건가요? 아니에요 아 이거 모르시는 게 있어요 몇 개 넣을 건가요? 3개 물도? 세소로 эта 저는 설탕을 해야 되는데 규빈이 형 콧대로 칭 알고나 커피에 가장 중요한 건 안중 맛있으니까 한번 져서 볼게요 져서 본다고요? 져서오아 저소서 제가 또, 유리사로서 머링 한번 잘 치거든요 다 튀는데요? 약간 제가 봤을 때 돌파리 같아요 맞아요 손목 스냅이 중요해요 이걸 400번을 찾아야 돼요 오 근데 색깔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. 봐봐. 좀 연해졌어. 제가 달고나 학과에 몇 개 있어요? 네? 저 1372입니다. 저 5개인데. 힘들어요. 기계가 참 좋아졌잖아요. 저 컵 깨부수는 거 봐라 저봐. 컵 다 부수네. 달고나 커피 만드는 그 이유가 약간 힘을 써서 먹는 그 값진 맛을 먹는 건데 그런 이유죠? 근데 진짜 약간 걸쭉해졌어요. 오! 가능한! 걸쭉하게! 자살을 해봐요. 가능한! 아니 누가 말도 안 하겠나. 어느 정도 걸쭉해졌으니까 거품을 더 늙게 만들어야 돼요. 맞아요? 그냥 하고 싶어서 하면 좋겠네. 그럴까? 아니요. 머리에 치기 공식이 있어요.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살짝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. 어머 어머. 저 진짜 이거 만들고 저만 먹을게요. 아 뭐 그래도 되겠습니까?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해가지고. 오! 아니 아까 이거 한다고 이거 보여준다. 팔굽퇴 이게. 이렇게 한 거 아닐까? 나가세요. 이거 그거 지금 손 놓고 나가시면 돼요.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렇게?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? 저희는 그저 막 공리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한 번만 더 나아가 더 힘들 것 같아요. 오! 아 근데 확실히 이거 대나무 헬퀴터가 있어서 이정도 되는데 없었으면 저 진짜 이미 팔 떨어지고 떠네. 딱 들어올 때 안 떨어지는 게 가장 잘 좋다는 것 같아. 잘 좋았을 것 같아요. 둘이 좋는지 머리 한번 이렇게 해 볼까요? 오! 해봤을 때 한 3초정도 안 떨어지면. 오! 근데 진짜 된 거 같아. 10초정도 안 떨어지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? 이 ruling가 됐으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고 볼게요. 아니지 먹는 사람 따로 있지. 네, 많은 사람 빠르고 추가했다고 찍어먹어? 오? 아, 저는... 우와, 우와! 진짜 달고나 맛 나! 기다려, 기다려 빵! 잘했어 오, 근데 진짜 달고나 맛이 나요 진짜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진짜 살짝 난 솔직히 기대했어 아, 솔직히 그 달고나 맛을 진짜 기대하면 안 되죠 왜? 표정 꼭! 왜 이렇게 해야 돼요? 말을 못 하세요 자, 여러분 대망의 순간입니다 한 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 귀엽게 생겨서 하는 거 아닐까? 머랭 자체가 거품이 쌓여가지고 쫀득쫀득해지는 거 머랭 완성했습니다 따다다단 비주얼이 흡사...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아, 근데 나름 진짜 괜찮은데 어, 맞아 그냥 냅다 막 들이키는 겁니다 오, 맛있어 처음에는 그냥 우유 맛 나다가 달고나 얘를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내가 유정이를 알잖아 이 정도 리액션이 좀 비는 거 아니에요? 맞아 어 또, 한번 저어 볼까요?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? 촬영 중인 거 안 보여요? 일단 그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어볼까요? 어, 안 섞어먹는 게 더 맛있는 거 같아 그쵸 오, 맛있은 거 하나 더 안 섞어, 썩지 마 원래 그런 거 안 섞어 먹는 거 해 자, 여러분 제가 만든 달고나 커피 어땠습니까? 음... 그럼 유정이 같은 섬세하신 분들이 만드셔야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해요 솔직히 이거 아마 유정이 없이 저랑 규빈이 형이랑 시작했으면 안 해! 물 같은 때 그냥 다 얹는 다음에 아, 맛있어, 왜 이래 이랬을 거 같아 그리고 가서 그냥 사먹어, 사먹어 버려 버려 이렇게 했는데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은 이유 유정이가 있었기 때문이죠?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유죠? 그런 이유죠? 그런 이유죠? 네, 그럼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 네 규빈이를 사랑하는 이유죠? 이오습니다 아하 자, 이제 비하인드 컷 네,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 러브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러브 러브 러브였습니다 안녕 아, 다시, 다시 네 지금까지 아, 이거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 러브 규빈 러브 유어셀프였습니다 네, 안녕 안녕 네,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그랬어요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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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